노로돔 시아노크 진항 전화 또한 우리나라 주재 민주주의 캄보좌 특명전권대사 손총과 대사관 성원들이 진항 전화를 맞이했습니다. 노로돔 시아노크 진항 전화와 부인에게 어린이들이 꽃다발을 드렸습니다. 노로돔 시아노크 진항 전화는 마중 나온 여러 나라 외교 대표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노로돔 시아노크 진항 전화께서는 군중들의 열렬한 환영에 감내를 보내셨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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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